진짜 어이없다니까 올린다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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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우리꺼만 안 오는거야 우리꺼는 왜이래? 선장님꺼 어디있어? 선장님꺼 어디있어? 저쪽 뒤로 오셔가지고 장비 탓도 좀 하고 계시나요? 그런건 아니에요 날씨 탓은 해도 날씨 탓 선장님 기운 좀 받아야죠 날씨 탓이 말고 확실히 느낌이 좋다 이게 잡았어 여기 왔어 여기 태곤씨 왔어 되게 왔어 태곤씨도 왔어 오케이 왔어 다 왔어 자 오리인스 타비케어 단독 시작 자 오리인스 타비케어 단독 시작 이태곤씨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떻습니까? 빠졌죠? 빠졌어 빠졌어 빠졌습니까? 잘 빠진거 같은데? 아 진짜 오케이 달려있네 달려있어요?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태국 잠깐만 박 감독님 저도 절차로 이렇게 쩔차 Fazings 예 아, 그래도 다 있네요. 아, 그래도 다 있네요. 하나, 둘, 셋, 큐! 아니, 뭐 작게는 잡았는데 프로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. 그럼 작죠? 네, 조용히 계세요. 사이즈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. 제가 좀 이따가 큰 걸 잡을게요. 그렇게 그때 오세요. 죄송한데 낙작을 정신. 네, 네, 네. 70 미튼 중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작게 세게 나오네. 확실히 선장님 거 쓰니까 선장님 기가 있네. 히트 냈습니다. 히트 냈습니다. 큰 거. 큰 거 잡아야 되는데. 우와, 귀여워. 장도연 씨한테 걸리는 바람에 자가 저렇게 누워있어. 야, 이거 진짜. 그거 한 마리면 한 7명만 먹을 거 같아요. 아, 그렇죠. 있어보세요, 또 잡아드릴게요. 막 질렸네, 막 질렸네. 일단 바로 파티예요. 자, 향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철수. 자, 철수. 본인은 어차피 편집이 꽝피디니까 상관이 없겠지만. 저는 지금 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래도 뭐 고기 잡으러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. 아니죠. 저는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게 거의 다 사는 거예요.